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에 있는 아렌네어라는 기업이고요. 무선 영상 전송기기를 개발해서 전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제품의 타겟 시장은 교육시장과 회의시장의 타겟 제품인데요. 보시듯 수신기와 송신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의 화면을 큰 화면으로 공유할 때 쓰는 제품이고요. 영상 자체가 하드웨어로 나오는 신호를 그대로 송신기에 받아서 수신기에서 압축을 풀어줘서 디스플레이 되는 제품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OS의 호환성인데요. 지금 나오는 제품은 iOS의 제품인 애플 아이패드고요. 그리고 삼성 제품의 갤럭시 탭입니다. 똑같이 뒤쪽에 연결되어 있고요. 다른 쪽 연결부에 있는 송신기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나오는 화면은 끊어주고 연결된 화면을 다시 스위칭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나오는 화면 그대로가 실시간으로 영상 전송됩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개발해서 한국 시장 타겟으로 교육 시장하고 회의 시장 지금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해외 쪽도 유럽 시장이랑 아시아 쪽 타겟으로 지금 수출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